반갑습니다. 약사 바른약입니다. 오늘은 면역과 암에 좋은 AHCC와 베타글루칸을 알아보겠습니다. AHCC는 액티브 헥소스콜 릴레이티드 컴파운드의 약자로 버섯에서 추출하는 물질입니다. 면역과 암에 버섯이 정말 좋다고 알려져 있죠. 실제로 버섯을 그대로 먹어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만 기술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는데 아직도 버섯 원물 그 자체로 먹기엔 아쉬움이 많습니다. 버섯은 항암으로 유명한데요. 그 메인 성분은 주로 베타글루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베타글루칸은 정말 오래전부터 안정성도 인정받아왔고 면역에 도움이 되는 성분을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부터 베타글루칸을 섭취할 수 있어 더 쉽게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요즘 메스컴에 차가버섯이 많이 나오더군요. 차가버섯은 다른 버섯들과 비교해보아도 꽤 우월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버섯의 주요 성분이 되는 베타글루칸이 상황버섯과 비교했을 때 10배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이죠. 여러가지 버섯들은 베타글루칸을 가지고 있으며 그 외에도 활성성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 몸에 유익한건 맞습니다. 다만 자연산 버섯들은 방사능을 흡수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죠. 특히 표고버섯이 방사능 물질을 모으는 성능이 꽤 뛰어난데요. 실제로 2017년에는 검출이 되기도 했습니다. 차가버섯 또한 그런 전적이 있었구요. 요즘에는 검사는 당연하게도 식약처에서 진행하고 있고 문제가 많이 없지만 그래도 버섯 그 자체가 방사능을 계속 일정량 모은다는 것 그리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먹기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건 맞습니다. 건강하신 분들은 버섯을 그냥 자양강장 목적으로 드셔도 괜찮지만 몸이 안좋은 분들이 버섯을 많이 드시기에 자연물로 획득한 버섯을 드시라고 권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버섯은 아시다시피 연구가 정말 많이 됐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 따로 배양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간 베타글루칸 또는 알파글루칸을 따로 섭취하시면 여러 부작용을 제외하고 항암과 면역이 좋은 이점만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AHCC로 불리는 제품은 키노코라는 일본 회사 독점 제품입니다. 원료를 일본이 거의 독점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만큼 원료 한계에 집중하고 있는 회사다 보니 연구 논문도 많고 취업래도 많습니다. AHCC는 자궁경부암의 원인이 되는 휴먼 파필로마 바이러스 HPV 제거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논문 실험은 고위험 HPV에 감염된 50명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실험이 진행되었고 63.6%의 여성들은 6개월 후에 HPV가 검출되지 않아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모든 여성분들에게 효과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HPV 감염 후 따로 할 수 있는 게 정말 많지 않고 후에 제거하고 버티는 건 자기 면역과 관련된 경우가 많습니다. 쉬운 이해를 위해 이렇게 초록색과 빨간색만 봅시다. HCC를 먹고 반응이 온 사람들은 이렇게 몸에서 면역세포가 늘어납니다. 바이러스를 억누르고 활성화되면 바로 처리해줄 친구들이죠. AHCC에 반응이 없는 사람들은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는 물질을 섭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응을 하지 않고 면역세포가 늘어나지 않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반응이 없는 거죠. AHCC는 몸에 면역을 올리고 과도한 건 조금 줄여주면서 몸에 들어온 암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를 억제하고 제거하는 도움이 됩니다. 다만 몸이 가지고 있는 내재된 면역을 올려서 제거하는 것인지라 반응이 없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약간 재밌는 점을 살짝 보고 가면 회색 네타리 버섯에서 추출한 베타글루카는 강력한 면역조절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여기 논문에서 알려주고 있는데 과학자들은 어떤 버섯이든 괜찮은 게 있으면 뽑아서 실험하고 제품으로 만듭니다. 우리가 아주 친숙한 그 네타리 버섯도 응축하면 꽤 괜찮아진다는 거죠. 면역에 도움이 되는 AHCC의 제조 공정을 여기서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양식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표고버섯 또는 렌티눌라 에도데스 균사체를 배양하는데 액체배지에서 양식해서 키우고 그대로 끓여가지고 효소처리해서 뽑아낸 게 AHCC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세티르화된 알파글루칸이죠. NK세포라고 면역세포가 있습니다. 내추럴 킬러 세포인데 이름부터가 킬러죠. 암세포를 보면 이렇게 냅다 죽입니다. 암세포가 있으면 NK세포가 죽이는 역할을 하는데 사람도 컨디션에 따라 안 좋은 경우 면역력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실제로 보면 이런 면역세포들 활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AHCC는 동물 실험들에서는 NK세포를 많이 활성화하는 걸로 나와있지만 아쉽게도 제가 여러 논문들을 비교해서 살펴보았을 때 특히 사람을 대상으로 했었을 때는 완벽히 NK세포를 활성화한다고 장담드리기 어려울 듯 합니다. 활성화시키기는 하지만 엄청 높여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이렇게 확답하기에는 연구 결과들이 상반된 게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AHCC는 이렇게 면역세포에 관여하여 사이토카인을 분비하며 체내의 면역을 유지시켜주고 암에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반면 AHCC가 아닌 베타글루칸의 경우 NK세포를 활성화한다는 연구 논문들이 많습니다. 베타글루칸은 이렇게 버섯이나 맥주 효모에 많이 들어가 있는 다당류로 몸속에 흡수됐을 때 면역세포들이 아 우리 활동해야 하나? 몸에서 뭐 자극주는데 움직여야 한대라고 인식해서 면역활성도를 올려줍니다. 버섯 종류에 따라 베타글루칸도 다양하게 들어가 있어 구성성분의 다소 차이를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이 논문을 봐보면 영어로 어렵게 써있지만 또 논문에서는 또 일본어로 나옵니다. 어렵게 보지 말고 그냥 잎새 버섯하고 표고버섯입니다. AHCC를 베타글루칸과 비교해주는 논문인지라 이해하기에 매우 편하게 가져왔습니다. 맨 오른쪽에 있는 게 AHCC입니다. 시이타케와 마이타케 즉 잎새 버섯과 표고버섯을 섞은 게 시너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베타글루칸과 HCC 알파글루칸은 영역대가 다르다보니 한쪽만 먹기보다는 양쪽을 다같이 먹는 게 훨씬 낫습니다. 키노코나라는 회사에서 HCC가 최고다 넘을 수 없다라고 하지만 여러 논문들을 비교해보면 분명 약점이 있는 게 보였습니다. 저 논문 자체가 잎새 버섯과 표고버섯을 합친 게 면역능력에 뛰어난 것을 밝힌 논문인지라 이렇게 잎새 버섯과 표고버섯 두 가지가 함께 들어간 제품들이 꽤나 있습니다. 또한 베타글루칸의 경우 버섯 말고도 맥주 효모에도 풍부해서 맥주 효모를 기반으로 한 베타글루칸 제품들도 많은데 면역에 당연하게도 좋고 비타민과 무기질들이 굉장히 우수하게 들어가 있어 어르신들 비타민 대용으로 그리고 위가 약한 분들에게 맥주 효모로 된 제품을 많이 추천하고 있습니다. 아이어브 기준으로 AHCC는 왼쪽으로 올수록 더 함량이 높은데요. 가장 AHCC의 함량이 높은 제품은 왼쪽 플래티넘 제품으로 두 캡슐 기준으로 1500mg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이 제품이죠. AHCC 논문들 대부분이 3g 즉 3000mg에 맞춰져서 실험이 진행되었고 가장 효율적이므로 하루 3g을 목표로 섭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제품으로도 하루 4알을 먹어야 하며 조금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AHCC 단독으로도 꽤나 효과적이지만 베타글루칸을 함께 드시면 NK세포 활동을 포함하여 서로 상호 보완 쪽으로 작용을 하니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을 좀 더 강하게 관리하고 싶으신 분들은 AHCC와 베타글루칸을 함께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면역력과 암에 좋은 AHCC와 베타글루칸을 알아보았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효과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반응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고 또한 안전하며 지속적으로 드시기 괜찮습니다. 항암을 진행 중인 분들은 약물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주치의와 꼭 상담하시고 복용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